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국이 일단 그 엄청난 재능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8년이 되었을 때 하지만, 이 여행이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미세 야 너 어디로 안 와? 아니야 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알밤 2001자 라포즈 타임 동창화가 하나도 없더라. 야,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정답. 정답. 나 뭐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아, 이 상황 모르지 말라고. 이 번호 뭐야 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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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조지. 정답. 태형이 형. 정답. 진짜 훨씬. 잘했네 잘했네. 아, 잘했네 잘했네. 어, 잘했네? 아, 잘했네. 부활해. 비결해. 아, 많이 연습생이구나. 아, 많이 연습생이구나. 아, 많이 연습생 said. 저희 댄스 정답. 그래도 대단하고 정보와 정보와, 빨리 와 예전까지 sole 정보와, 빨리 와 나 이리 와! 신중해야 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마이크는 많이 끓였어 많이 끓였어요 направ기만 많이 끓였어요 나한테 많이 끓였어요 회의에부터 놀다 면을 많이 끓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한 알아요 면을 많이 끓였어요 면을 많이 끓였는데 이만을 많이 끓였어요 나만 봐봐, 나만 봐봐 남이 볼 생각이 너무 딸려요 정국 씨는 어때요? 정국 씨, 정국 씨 지금 왜 이렇게 잘해? 너는 지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형이 지금 뭐하는데? 5 4 4 2 1 1 2 저희가 드디어 자켓 자랑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신 사람은 정국이라고 합니다 정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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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이쁘죠 다행이